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보물 퀘스트 이곳이 바로 그곳. 위치는 스케일계 가운데에 마을이 있는데 블란데였거든요. 거기로 오셔가지고 공고 게시판 한번 딱 타면 이렇게 숨겨진 장소 나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느낌표 지역이에요. 자, 그렇지 타고 갑시다. 여기 스케일계 오시면 앤드레가 아라카스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얻으셨던 아이템이 있으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복집시다. 은상인의 노트. 크리아님께 영광을 지고서 지고 보물이 있다. 자, 이거는 같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이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네요. 근데 렙재가 너무 낮은 퀘스트여가지고 괜찮네요. 크라운, 목걸이, 관, 디에블 디에블, 17렙재, 화장도.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하러 온 것이 아니죠. 이쪽 근처에 있는 폐가 폐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우와. 빛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제 어떻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제 우리가 튀기고 있습니다. 잡고 갑시다. 부대압하기 때문에 해주고 못하는 애들 위주로 공약 어우 시끄러 죽을지도 모르니까 퀸 해볼게요. 헐 사제요 적 있죠? 자, 수수께끼의 지도하면 이곳이 바로 그곳 자, 위치는 이곳이구요 자, 보시면 여기로 가야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빠른 이동지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뚫려 있진 않은데 여기를 뚫기 위해선 람비에그에서 걸어 이렇게 말타고 갈 건데요 람비에그를 가려면 드루이드 애왕지 여기 힘의원천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치 짱 자, 로치를 타고 람비에그 무시 늑대 무시 필요없습니다 자, 힘의원천 자, 여기구요 이제 쉬운 데 있죠? 아, 힘의원천 자, 이제 금세 금세 다 찍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슬롯이 하나 열렸는데 이게 지금 대타격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 출혈됨인데 이것보다는 갑오파게 조금 있다가 어, 이걸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가라니까 이쪽으로 림베이그를 통해서 말을 타고 갑시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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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가시면서 아라카스 있는지 잘 보세요 있으면 잡고 포션 업그레이드 해야죠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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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강철보대 보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구요 자, 황장군 멋있었습니다 민쪽으로 그런 상남자 장군 스타일 진짜 좋아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런 몸을 다 지고 싶기도 하구요 자, 도착했습니다 이쪽 위로 가시면 또 이런게 있죠 밑에 있네요 늑대표시 자, 이렇게 깼습니다 너무 쉽죠 알면 쉬운데 모르면 있는지도 모른다는 보물 퀘스트 여기까지 온 김에 위에 있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페일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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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여기 대장간에서 잡댑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 필요도 없어요 돈이 없네요 뭐 좀 사줘야 되나 보존된 가죽 그리고 하나 사주고 그리고 하나 사주고 보존된 가죽 그리고 하나 사주고 살짝 살짝 떨이 했습니다 수리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보물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펠룬드까지 와서 찍고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